깡총깡총! 당근을 제일 좋아하는 나는 누굴까? 안녕하세요 3학년 친구들!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우와! 제 이름은 토토예요. 저는 사람도 아니고 토끼도 아니에요. 반은 사람, 반은 토끼죠. 음,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궁금하면 1강부터 강의를 꼭 들어주세요. 이제 앞으로 토토랑 같이 과학 공부를 계속할 거예요. 과학 교재는 바로 만점왕이에요. 펭수 안녕! 항상 이 교재를 들고 와서 같이 과학 수업을 들으면 된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토토가 가장 좋아하고 친했던 친구 호랑이가 있었어요. 항상 이렇게 같이 놀러 다녔죠. 그런데 호랑이가 다른 친구랑 놀고 싶다고 토토를 떠나버렸어요. 슬픈 토토는 호랑이를 잊으려고 호랑이랑 같이 찍은 사진들, 그리고 함께 나눈 물건들을 안 보이는 곳에 치워버렸죠. 그랬더니 신기하게 호랑이 생각이 훨씬 덜 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도 배우고 나서 책을 안 보이는 곳에 휙 던져버린다면 배운 것을 많이 까먹게 되지요. 그러면 반대로 토토가 호랑이를 계속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호랑이랑 있었던 일 중에 중요한 일을 메모해 두는 거예요. 아, 맞아! 호랑이랑 나랑 가평에 놀러 갔지! 이렇게요. 그리고 호랑이랑 나눈 사진들이나 호랑이와 나눈 문자들을 자주 보면 호랑이를 잊지 않게 되겠죠. 공부도 똑같아요. 수업을 들으면서 중요한 것을 메모해 두고 자주 다시 봐야 해요. 그러면 과학의 중요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쏙쏙 들어갈 거예요. 자, 복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면 이제부터 토토가 누군지 알아보러 가자고요. 1강으로 출발! 2강으로 출발! 1강으로 출발!